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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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대학생 기자 청년 서포터 류혜림이라고 합니다. 혹시 청탁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빚,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쉽게 말해 공직자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신뢰를 확보하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청년모의고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한번 청년모의고사를 풀어봅시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틀리신 건 아니죠? 전 어렵지 않았는데 맞췄길 바래요. 청탁금지법상 나와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1에 1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서로 선물을 줄 수 없냐고요?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뢰 목적에 5만원 이내 선물은 할 수 있어요. 정답은 바로 1, 2, 3, 4번이었어요. 모두 고르라고 이미 문제에 나와 있었는데 설마 하나라도 빼먹은 건 아니죠? 그건 좀 실망인데 제가 실망하지 않았길 바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괜히 가족 생일이나 명절에 가족에게는 아끼지 마세요. 단, 지문에도 나온 것처럼 가족 중에 공직자가 있다면 나와 정말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내 가족 중 누군가와 직무연관성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도록 하세요. 수능에도 꼭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청렴하다면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맞췄는데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가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일반적인 선물을 할 경우 5만원까지 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축의금과 화환 등 농수산물은 합산 10만원 이하로 가능하지만 축의금 가액 기준인 5만원 초과는 불가하니까 잘 알고 있으세요. 이 문제는 틀렸어도 아니 노인정! 이것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꼭 맞추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배한테 오늘 저녁 맛있는 소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자가 경력차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청닭금지법 미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상사에게 가서 맛있는 저녁을 사달라고 졸라보세요. 그럼 혹시 아세요? 소고기 먹을지? 문제 잘 푸셨어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틀린 걸 잘 못 봤죠? 뭐 이 정도는 돼야 청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죠? 문제의 답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너무 청년해서 이런 모의고사를 풀 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저는 오늘 청년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류애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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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